환경기사적인 흥미한 단지를 구축해 청소년 생기관관 도시의 면을 확장하고 여기 못 내려가? 길이 없어? 길이 없네? 절로 가 절로 길이 없어 너무 귀엽다 사과 언니 너 안 쓴다며 잡아 사과 언니 너무 귀여워요 아니 써봐 가자 못이 않아 빨리 와 일로와 가자 한미 쉬하러 갔어 고마워 저녁 식사 하셨어요? 못하셨죠? 어쩐지 목소리에 힘이 없으시더라 너무 따뜻해 아이고 아이고 이 이래의 오늘의 이 제 원 지키는 으 귀여워 어디서 났어? 양지영 단민 오빠 봤어? 애티만의.. 그 뭐하는거야? 해줘 춤춰줘 뭐하는거야? 무슨 춤이야? 전민호 오빠 춤춰줘 풍악을 울려오라 온 세상 떠들썩하게 어쩌면 안돼? 기쁠 수 있나 해봐 엄마 벗어만 뒷바닥에서 말랑이 줬어 응? 응 멋지지? 태연아 단민 오빠 봤어? 너무 모부상이야? 추웠어? 혼이 어릴 것 같아 말랑이 했듯 어? 아가 날빼니 아가 날빼니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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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요 이게 말랑이가 좀 터져가지고 이게 이렇게 아래가 없을 수도 있고 그럴 수도 있어 그리고 야 저게 봐 저게 지붕마다 다 불빛 해놨어 되게 예뻐 그리고 그냥 어 저거? 뭐 또 하나 봐 공사하나 봐 공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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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또 있어 공룡 야 야 저거 봐봐 왜? 공사 이거 가짜 사과야 진짜 사과야? 진짜 사과야 이거는 아 진짜 사과야? 아 몰라 내가 만져볼 때 진짜 사과 같은데 매달아 놨네 사과야 진짜 사과 진짜 사과 맞아 아 쏟은 걸 매달아 놓은 건가? 아니야 왜 달아 놨는데 근데? 이게 하긴 나무에 붙어 있겠냐 예쁘다 가봐 저기 열려 있잖아 티현아 우리 여기 들어가 보자 엄마 이거 봐줘 봐 엄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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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제가 공주 있어 양치 100! 어 깜짝이야! 나 추워! 얘들아 여기 가봐! 여기! 시원해! 시원아 여기 가봐! 어 깜짝이야! 깜짝 몰랐잖아요! 아저씨! 오 진짜 사과다! 가짜 사과 걸? 이건 가짜 사과 같아 만든 거! 그래가지고 있어! 얼굴이 너무 커요! 습 찬다 습! 엄마 나한테 밸런스러워! 우와 손 있어! 엄마 이거 와봐! 왜? 야 이거 당근이야? 아 사과겠지? 앉아 봐 여기 사진 찍는 데인가 봐! 무서워! 좀 무섭게 생겼다 그치? 사과 들고 있어! 진짜 차갑다 여기! 빨리 와! 다 사진 찍을 수 있게 해놓은 건가봐! 이거 너무 예쁘다 이거! 앉아봐! 아 귀여워! 다 사진 찍을 수 있게 해! 다 사진 찍을 수 있게 해! 됐다! 나와! 어! 얘네 우리 집에 드리잖아! 호랑이다! 얘 우리 집에 드리잖아! 얘 우리 집에 드리잖아! 안 돼! 안 돼! 사과 먹고 싶어! 만지지 마! 사과 하나 주면 안 돼! 사과 먹고 싶어! 사과 먹고 싶어! 가자! 가자 가자! 사과 먹고 싶어! 우와 멋지다! 산문이 어디 갔어? 시훈아 여기 앉아봐! 양시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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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와봐 여기 앉아봐! 너무 예뻐! 빨리 앉아봐! 하나씩 앉아! 시훈아 여기 너무 예쁘다! 사과 같은 내 얼굴 눈도 반짝 코도 반짝 입도 반짝반짝 가자! 얘들아 이것도 예뻐! 가자! 들어가서 앉아봐! 들어가서 앉아봐! 아 이게 동네마다 자기네 테마 갖고 만들어 놓은 건가봐! 예쁘다! 지지 지지! 엄마 우리 여기에서 사진 찍어보자! 찍었어! 어! 저기 봐봐! 어! 저기 봐봐! 어! 저기 봐봐! 야! 나는 이거 좋아! 시훈아! 나는 이거 좋아! 시훈아! 나는 이거 좋아! 사람들이 쓰레기를 안 갖고 갔어! 여기다 다 놓고 여기가 너무 예뻐! 여기가 너무 예뻐! 뭐라고? 나 여기에서 찍어보네! 어! 예쁘다! 들어가 봐! 이리 오나라! 왜? 타임머신 타고 갔네! 타임머신 타고 갔네! 집에 가자 이제! 가자! 가자! 얘들아 여기로 가자! 여기로 가! 여기로 가! 여기로! 여기로! 어! 들어갔다 와! 어! 들어갔다 와! 들어갔다 와! 어! 안녕! 어! 안녕! 양시안도 안녕! 안녕! 엄마도 안녕! 가자! 어! 이거 감전될 것 같아! 무서워! 가자! 우와! 예쁘다! 가자! 이제 가자! 너무 추... 청이야? 청이? 송이? 송이! 송이! 파이팅 canyon.